자, 이번에 해볼 게임 녹터널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신작 선택지 공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방식이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그 워킹데드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이랑 플레이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손샤영님의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새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정해주세요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힌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왼쪽이고 오른쪽에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준대요 누구누구는 기억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이걸로 하죠 그리고 마우스로 흔들어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마우스로 하자 이게 조금 더 도전적이래요 이게 훨씬 어려운가봐요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오우 아포칼립스 세상 아 혼자서 지금 생존자를 찾고 있는 건가 어 총 안가져가? 아 아까 저기 해골이 총 들고 있던데 근데 뭐 좀비 좀비 아포칼립스는 아닌 것 같고 인류가 다 망했나요? 와 비행기도 철학하고 뭐지? 왜 이렇게 다 죽었을까? 뭐에 죽은 거지? 아 병이 퍼졌나 혹시? 어? 아 어떻게 기름이 다 떨어졌어 오우 되게 분위기 있다 게임이 조용하게 지금 세계관 설명 다 했어요 대사 하나도 없이 아 총이 있구나 뭐야 연료를 찾기 Trespassers will be shot 지나가는 사람들 쏠 거임 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불법 침입자는 쏜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길 들어갈 생각을 해? 하긴 뭐 기름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긴 하네 흠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 여기 개구멍이 있잖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안 줄 수 있어요 오우 넘어갈 때 이렇게 소리 나는 디테일 좀 무섭다 오픈 도어 잠겨있네? 어? 저기 사람이 쏠까? 쏴소서 열까? 라고 물어보는데? 보는데? 아니야alon 위험해 다른..다른곳이 있을거야 분명히 여기 살짝 열려있네? 트라인 셔터 셔터를 들어올리기 안되네 클라임한 위로 올라가기? 올라갈수있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는거 아냐? 조심성이 없어 아이고 동네방네 여기 저 여기 들어가요 라고 광고해라 그냥 흐아야이 개스! 당신의 행동에 따라 캐릭터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오... 아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근데 어 원래 다른 게임에선 막 환풍구 잘 기어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저게 진짜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버틸 수가 없는 무게래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무너지는게 맞아 아주 리얼리티에 그러니까 가벼운 공기만 통하는게 바로 환풍구인데 사람이 들어... 어이 이거 뭐야 피야? 손자국이 약간 끌려가듯이 이렇게 찍혀있네? 그죠? 무서워... 열어도 되는건가? 안열리는데? 기름만 빨리 챙겨가자 뭐가 없네? 어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여기 침대 최소 3명이 살고있는건가? 사진 뭐 눌리진 않네? 해야할릴 문 잠금장치 배터리 갈기 울타리 구멍맞기 밀리가 채소밭을 가꿔야해 고등학교를 조사해야지 않을까? 발전기 찾기 랜턴은 엿같아 매기 탄약이 더 필요해 이지에 카메라를 수리해 비누가 필요해 에단의 몸에서 똥냄새가 나 하하 저리 꺼져 미아 와 에단 밀리와 알피 오늘 밤 러들사이드 마을회관에서 운석 충동 장면을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며 축하파티를 즐겨보세요 에? 음료 음악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 운석이 충돌해서 죽은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오후 7시 그리고 축하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거잖아 흠 얘가 이지고 얘가 코라네요 아니 여기 살고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아이 러브 마키즈 난 원송이 좋아해 음 키패드가 그 일이 있은 후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 힌트가 액세서리 거실 식당 침실이래 이게 뭔 소리고? 어? 액세서리 칸이 여기있네? 아 액세서리니까 그럼 1번이란 얘긴가? 아아아 아 그러네 지금 고유의 숫자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1 리빙룸이 왜 지워져있을까? 왜 지워져있을까? 왜 뜯어났을까? 어? 떨어져있을까? 17! 그러면? 172 난 마지막이 뭐였지? 에드룸? 1729 예스 예스 문이 다시 안 닫혀 어 오! 기름이다 이건 뭐지? 어? 이거 잠깐 못 내려놓나? 이것도 아까 빛나지 않았어? 이거 안 집어지는데? 일단 가자 스타베이 스타베이 야 야 개색 아우 야 놀래라 아우 야 놀래라 아우 좀 시 아우 어 없는데요? 어? 어? 아니 왜그래 같이 가면 되잖아 아니 왜그래 같이 가면 되잖아 아니 왜그래 같이 가면 되잖아 왜 저거 필요해? 러델사이드 밤의 존재? 저도 함께 하면 안돼요? 러델사이드에 밤의 존재가 있어 밤의 존재가 뭐야?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뭐 괴물 같은건가? 왜 우리 모두 같이 가면 되잖아 당연히 우리 모두 같이 가면 되잖아 우리 모두 같이 가면 되잖아 우리 모두 같이 가면 되잖아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가면 되잖아 오케이 네 짠 두세터 이 녀석이 아니 내가 트럭을 졌으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 아이 뭐 뭐야 쟤네 내 대가리가 이상하게 돌아가 어 아 맞다 나 총있지 아 다행이다 어? 흠 아니 뭐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아 ㄹㅇ 에이 외해 입력이 안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 야 이거 너무 어려어 틀음 거하게 안해 끄어억 봐라 형 지금 이제 조작법 완전 숙제했다 아 오케이 이즈 이즈 아 근데 기름은 아 근데 쟤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발로 차! 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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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 얼굴 배였어 멍든 그럼 어어어 달려오는거 개무서워 어어? 드디어 더 무서워 빨리 아 잡힘 바로 차! 으아 어 어 어 어 이거 시간제한은 없네 다행히도 좀 생각을 해보자 아 근데 솔직히 나는 맘 같아서 얘는 조지고 싶거든? 아까 걔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 얘는 말이 안통해 얘는 말이 안통하네 그냥 써자 미야 미야는 복수를 원합니다 아 이제 쟤도 적이 됐나? 오케이 아 근데 솔직히 니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 완전 진짜 좋게 부르려고 했는데 어 시동 안걸려 아 맞다 기름이 없지 아 어떡하지? 아우야 그래도 시동이 걸리긴 했다 으악 일단 일단 가 아 기름 얼마 없는데 컨트롤 해야되나? 어? 아우! 노! 왜 이렇게 자 헐 옆구리 찔림 아우 야 배바라 으으 이씨 뭐에 찔린거야 지금 뭐 교통사고 나면서 파편 같은게 튀어져 나왔나? 해가 지고 있어 밤의 존재가 있다며 어 나 이대로 기절해 안돼 안돼 어딘가라도 들어가 어딘가라도 들어가 주인공은 그렇게 파상풍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죽죠? 여기 어디야 버스 안? 어 깜짝이야 아니 나 잠... 껴 있네 죄송합니다 제 자신의 safety 무슨 갱이야? 아닌가? 착해 보이네 어? 아 야 상처도 다 치료해줬네 서먹 죄송합니다 내 최고의 스티칭은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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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삶을 살려줬어 자 그럼 잘해 생각해봐 뭐 서먹 ㅋㅋㅋㅋㅋㅋ 어 어 여긴 어디야? 어떻게 날 치료한거야? 여긴 어디야? 그래서 여긴 어디야? 어 여기 지하철이구나 어 여기 지하철이구나 어 여기 지하철이구나 기차칸 오 쒸잇 내 트럭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믿을래 음 어 제가 로더 사이드를 통해 그리고 그 부품을 찾고 그 부품을 찾고 수업을 찾고 네 그 부품을 찾고 네 그 부품은 그 부품을 찾고 그녀는 그녀는 어디서 그 부품을 찾고 그녀는 그녀가 그 부품을 찾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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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녀가 지난라 그 후 밤의 존재가 그렇게 세? 사람들이 몇 명 좋은 것 같았어 내가 그들 중 한 명을 쏘어 구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몇 명 죽은 것 같았어 그니까 왼손으로 인사하면 되잖아 그는 테드를 신뢰합니다 나 이제 게임 오버가 돼도 얘는 얘랑은 잘 지낼 거임 이름이 멋있네 날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한 번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못 참고했지 여기 여기 있는 곳에서 알고 계시나요? 사진 찍는 건 아니죠 내가 한 번 봤을때 처음 봤을때 잠시만요 물어봐요 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웅추면 힘이 생기잖아 혼자 있는 건 싫어 같은 말 아니야? 그냥 혼자 있는 거 싫다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가까운 거 같아 그건 맞지 디에고가 테드의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게 밤의 존재야? 밤의 존재 이름이 녹터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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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조건인데? 아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 우리의 요한을 기억에 대해 그만 후 식당할 기간이 받았다. 네, 삐리 나에게는 해초가 될까? 지난라? 너무나 인정한 doen? 신경을 주었다? 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질의 pok pokok 여전히 이제 DOJ, 제거, 우리의 질與 함께 죽을냄지는? 저는 그렇게 말했다. 아, 가야할수있지. 제가 지금 일어날 때까지가 돼. 굿노잇 테드 굿노잇 디에고 어 이 암담한 생애관 마음에 들어 기차칸이 딱 하나 있네 잘 그린다 와 샤워도 할 수 있어 둘이 많이 친해졌네요 3일 뒤 3일 뒤 아이씨 손 넣고 편하게 볼 때가 좋았는데 아이 내가 또 컨트롤 해야돼? 아 내가 컨트롤 할때마다 좋은 일을 못봤는데 내가 기타를 보기 어? 여기 갑자기 화면이 돌아갈 때가 있어 와 옷도 나눠줬어? 갓디에고 나가야되나 레시피 하여... 니가 좋아하는 리안 해어어어어어어어어얼 너는 시기 tür개가 안되는지 뭐에요? 세발자국인데? 뭐야 세발자국인데? 선택해. 장작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먹을 거 보나? 나는 시청자를 찾아올게. I'll find some logs. I mean, what if I come across a bear in that forest? I wouldn't be able to fight it with my wound. Yeah, the wound is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in in a fight against a bear. Hey, you haven't seen me when I'm angry. Okay. Do you think a nocturnal would win against a bear? Well, there aren't any bears left, so that's a clue. 솔직히 곰 나오면 땡큐지. 식량 문제 없어지잖아? 근데 어떻게 잡지? 장작을 모으기. 어? 지금 보니까 그냥 주변에 떨어져 있는데요? 너무 장작이 스러운 장작이... 삼각형이네? 장작을 가져다 놓기. 자, 여기서 내 방송 잘 보고 있어야 돼. 총 5개를 찾아야 되는군요. 자, 구독 버튼도 눌러놓고. 벌써 태미나 제한이 있네. 자, 좋아요도 눌렀지? 후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에 놓기 전에... 여기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아, 안 가지네요. 됐다. 그럼,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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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러다 사귀겠다. 얼레리, 얼레리. 눈빛 서로 그윽한거 보소. 뭐... 앗. 불 붙이기... Mercy, 얼마에~~ 잘 탄다! 후원 안한 장작의 말로다 이게 하하하하흐하하 허어어억! 아 메이컵? It's like a type of mongis found in... No, I know what a meerkat is. Which makes me think you don't. It can't have been a meerkat. There aren't any native to these parts. Didn't I tell you that I grew up in a zoo? I thought it was a metaphor. No, I told you. I grew up in an abandoned zoo. 버려진 동물원에서 살았다고? Yeah, it still had meerkats and... Oh, and it had a gibbon named Lulu. How on earth did a monkey survive all this time? GINFALWONSUNGY는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이야. 너무 진지한데? 농담하기. Well, I just slept in trees and ate bananas. ㅋ 저거 당근이랑 나무 열매 뭐 이런거인가 봐요? 식료품 어디서 났나 했더니 자연에서 얻는 거구나. 어 목탄이로 변했다 응? 이제 출발하나보다 응? 생각해봐 잠시만, 너의 모든 재료를 버리지 않나? 응, 그냥 재료를 버리지 않는다 내 기타는 물론 너 덜렁닭하면 안되겠다 내가 내가 아무것도 배웠어 난 안할거야, 난 쓰레기 자, 내가 그녀를 듣는 기타를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내가 너의 기타를 못 배워줄게 진짜? 아 이거.. 하.. 이거 플래그인데 모든 학교? 아 이 터널 따라서 가는 건가봐 믿으세요. 학교에서 가장 빠른 길이예요. 우리 괜찮아 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손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손전등 안 써? 이게.. 이 정도의 공간에 있는 곳이 엄청나는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날이 생긴 햇살이 보이고요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지 말하자 왜요? 뭐지? 그곳에 있는 그 보스 와이거 핵이? 잘 어우러져요? 네. 최고 특히 넌 새롭게 날이 더 추워져요 뭐지? 그곳에 도움이거가 있니깐? 그곳에 있는 곳에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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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을 향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는 것 같네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얘기한지 말하네요 배아버리 괜찮아 이해해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뭘 또 꼬치꼬치 캐먹고 있어 그럼 얘기해줘 이 새X 오 길이 만들어져 있네 이렇게? 이미 다른 사람이 지나간건가? 어 이런 사물함 못 열어보나요? WCM 서비스 터널 지도 터널 입구, 관리실, 지상 출입구 가자! 자기보다 별일 없었네요 그죠? 어어! 아이고 어어? 어어? Oops Okay, um Surely there's gonna be something you can use Yeah Yeah, exactly, it's fine There'll be... There'll be something 다른 방을 간다고? 그냥 저 캐비넷을 옮겨! 이, 이, 이 캐비넷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낑낑 올라가서? 여기 딱 잡으면 된... 너 되게, 되게 얇다 친구야 살을 얼마나 뺀거니? 아...C 더, 돌아가야되나? 설마? 설마 밤의 존재가... 나오진 않겠지 설마... 아, 여기서 반대편으로? 아, 불안한데... 문이 날라가 있네요 공구 상자 밧...줄! 뭐야 뭐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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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래서... 못 봤어 여기로 가면 죽겠지? 어이씨 야야야야 손전등까지 이상하다 빨리 돌아가자 밤의 존재인가? 뭐야? 오, 뭐 달려? 어디서 달려? 어디서 오는데? 어? 뒤에서 무슨 소리 나요 지금 You found some rope? Quick, take it! There's one down here A nocturnal?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Okay, come on, quick 어, 아이고, 기타! No, my guitar! 으아... 영혼이 없어 아, 내 기타... 기탈 가져오기 아, 왜 이런 선택지 가져와! 그래! 강남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야지 나 덜렁다크 맥시멀리즘이야 아, 죽나? 빨리, 빨리 올라가 잡았다 이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디에고는 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다리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그냥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안 됐었던 거예요? 대단한데, 체력이? 좋아, 기타도 구했어 테드, 너의 기타를 살려줬어 당연히! 너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지 그가 엄청나다! 너의 삶을 위험할 수 없는 것 같아 케이와... 너는... 고마워 당연히, 고마워 근데 너의 능력이었지, 테드 후... 디에고는 테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헬, 컴온, 레츠고 으으윽... 그냥 고마워하면 되지 그 가지 말아봐 기다려봐요 아 왜 안가져 이 쓰레기 게임 아 저기 경찰차 있잖아 너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로 다시 내려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안되네 자유도가 은근히 낮아 가자 가자 그래 어 any kratos nono the nearest impact site is like hundreds of miles away yeah i thought smoke there to many trees and the buildings here are too intact i wanna why the military came for you then they probably came through everytown when it all started but whatever they were trying to accomplish they obviously didn't get very 이거 뭐야? 조그마한 풋볼 경기장인가? 제임스에게 어? 뭐야 히든템인가? 그들이 불타 사라지기 시작하자마자 난 이곳으로 돌아왔어 네가 내게 고백했던 그 장소로 혹시라도 네가 날 찾으러 돌아올까봐 이렇게 쪽지를 남겨 난 영원히 널 사랑해 제임스 그리고 널 찾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 쪽지를 발견한다면 듈리아드에서 날 찾아줘 너무나 보고싶어 사랑하는 조던 나무 틈 사이로 가버리기 안, 안되네? 가, 가다가 도중에 막힘 후 안녕? 야 여기에 이렇게 걸터앉으면 똥꼬 찢어지겠다 와아씨 삼각김밥도 이것보다는 덜 삼각이 형이겠는데? 너 나 밀어봐 너 나 밀어봐 어, 아이씨 해가 진다 해가 진다 그래 한번 써볼까? 아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빨리 가자고! 그래 한번 써볼까? 그래도 나는 디에고에게 총성을 맹세한 몸 장담 맞춰드려야죠 잘 어울리는데? 하하하하 눈이 좀 커질 것 같지 않아? 하하하하 아 버렸다 왜 머리가 날라갔네 여전히 체를 보면 소름이 끼쳐 여전히 체를 보면 소름이 끼쳐 그 날은 안 하고 싶지 않아 그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가자 렛츠고 괴물한테 머리를 뜯어먹힌 걸까? 총을 맞아서 머리가 날라간 걸까? 건물 안으로 들어왔네요 왜 차량이 없어졌어 올라갈 수 있나? 안올라가지네요 테드? 연회장? 강당? 어? 여기서 운석 충돌 파티 했나봐 디에고가 테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허어 대박 아 그래서 글 읽는 게 좀 서툴구나 아휴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은석 충돌은 꽤 옛날에 벌어진 일인가 봐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한 이후에 내가 태어난 거고 아마 키우기가 힘드니까 동물원에 버려진 거 아닐까 어 오 두 번째 편지 멀리 건 교장 선생님께 아 왜 이렇게 작아 내일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로켓 발사 관람을 위해 이미 휴가를 내신 상황이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뉴스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로켓 발사가 실패하여 운석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아 운석이 충돌할 것 같아서 로켓을 발사해서 운석을 파괴시키려고 했나보다 운석 충돌을 저지하려고 했나봐요 근데 이제 생각처럼 안됐나보죠? 저는 평소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놀리실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헉! 근데 이 사람의 예상이 맞았던 거네? 대박 소름 그니까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로켓 따위로 운석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와 근데 이제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랬나봐요 들어가자 너도 작잖아 우리 둘이 사기에 충분할까? 이게 뭐지만 그냥 도저히 부족해서 믿지 않나? 음 아직도 마구지나 고등한 두 번째 집상 하프 에이점 하필 너희도 일정한 밤 아, 대단해. 지금 여기가 붙어있어. 아니, 봐봐. 아직도 못 붙어올리나? 이걸로 열면 되잖아. 그, 그러네. 근데 이거 못쓰나봐요? 야, 근데 이거 볼수록 되게, 되게 마음에 든다, 차가. 엄청 아담하네. 뒤쪽에 딱 짐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인용 차야. 나 저런 거 좋아해. 여기에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네. 여기가 전력실인 것 같아요. 그죠? 코드가, 뭐야 이거. 샨에게. 포럼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비밀번호 바꾸는 법을 알아냈어. 비밀번호는 내 테이블번호 앤 니 테이블번호야. 해리. 노, 해티. 해티, 해티, 해티.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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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여기 아까 안 올라가지지 않았어? 이거 왜 깨끗해? 아, 안 가지는구나. 하단 말든 하단. 아, 여긴가? 여기는 뭐 숫자 같은 게 안 써 있... 아, 써 있다. 해티랑 아까 이름 쓴 애가 누구였죠? 션과 해티. 션! 맞아? 1번. 여기 있다. 0105. 맞겠지? 어, 근데 지금 많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이거 쉴 시간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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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와, 운. 아, 안 켜지는구나. 기름이 없어서? 흠. 기름을... 아까 여기 있긴 했는데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자동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걸 다 쏟아붓네? 야, 저거 문만 열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 기름 아까워. 아우. 불 들어온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윽해. 아, 불안해 얘네. 그래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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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things will ever go back to how they were? Like, before? 음... I don't think it can ever be the same. 음...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가자. Well, with the nocturnals dying out, surely what's left of the world can rebuild. That's assuming what's left of the world would want to. You think they wouldn't? The people who would have wanted to, would never have survived this long. Well, I did. Barely. 디에고는 테드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ve never killed anyone, you know. 왜 그따위로 생각하는 거지? Well, people are trying to kill each other inside the roadside too. Oh, really? Who? Oh, well, the people who set the trap up for my truck. 테드는 하마터면 거짓말이 들통날 뻔했습니다. Have you ever killed anyone before? Yeah, but only people who were bad. How do you decide who's bad? Well, the people who attack my zoo are bad. And they kill children. Okay, yeah. That... That's bad. I guess it's something I'll have to face sooner or later. What, with the world like it is? We should sleep. Oh, well, what are you doing? Night, Diego. Good night, Ted. I was like a cat who died first. I'm a cat who didn't even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in the room. I don't know the light when I was like a cat. I'm like a cat who's dying. I got a cat. I haven't taken a cat. I did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여, 여, 여길 열고 나갔어? 왜 살짝 열려있지? 아, 아까 자기 전에 디에고가 이미 살짝 열어놨었어요. 아, 미안해. 둘의 그윽한 눈빛을 보고 있다가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진짜 기타 치는 소리구나. 아,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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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제가 하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나는데, 지금 상황도 많이 다르고 그때 일어났었던 일을 왜 나랑 똑같이 대입할라고 그래?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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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한 번 할 수 있겠네 뭐? 음.. 한 번 해볼까? 야, 이거네? 헤이.. 깜짝이야 자.. 띡.. 아.. 하.. 하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핳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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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핳 으흐흫 Hey, I'm gonna miss you. I'm sorry. You probably hate me, don't you? Of course not, don't be silly. You're my favorite person I know. I'm the only person you know. Even if I knew a thousand people, I'm sure you'd still be my favorite. 그냥 같이 살아! 뭐야! That's right. I heard the music coming from the school. I knew it would be you. Shit! Diego! I'll be fine. Oh? What the fuck did you do? Revenge for Maggie. Remember? The one you killed? In cold blood? Did you really think I was gonna let you get away with that? You said, I was already dead. Why did you lie? They were trying to steal my truck, Diego. And now I want the car. Funny. Same shit. Different day. 쟤네도 연인이었나봐. 형, 공평하지 않아! 반을 줬네. 어머! 꿀팁! 헉! 와 진짜 최아! 하아.. 미치겠다.. 아이고! 아! 아! 아우! 닫았다! 하여.. 어..으.. 아..에.. 으! 오케이 아니 그거 하나 돌리는데 이렇게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빡치네 아 어떡해 피를 계속 흘린다 위로 올라갔다 왜 홀 나 나 여기서 죽는거야? 걸리거나 들키지 않고 환풍곡까지 기어가기 나 너무 무서워 흥 아악 어떡하지? 아 이거 안 들키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유리 조각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가? 유리를 밟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봐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거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완전 바짝 붙어가지고 아니면 개빠르게 가서 저쪽 반대편 벽에 붙을까? 들키기 전에 그냥 대가리 밟고 눈 마주치지 말고 그냥 가 오 이게 맞아? 와 이게 맞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쳐다보시마 그냥 허! 야 여기에 닿으면 안돼 이거 소리나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아슬아슬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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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는데 저기에 주방기구가 걸려있을 줄이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리 유지하고 됐어 쳐다보시는데요? 혹시 뛰어오나? 아 나 소리 너무 무서워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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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아니 근데 운전을 총맞은 애가 해? 어 이거 밤의 전제 진짜 그냥 진짜 괴물인데? 아 테드가 운전했어요? 다행이네 어어 그러네 내가 운전하고 있네 나 거의 다 나오는데 아아... 아하... 이곳에 도착했지, 봐? 테드... 아아...야 와 c 내가 내가 더 아파 아 출혈이 너무 심한데 I can't don't Come on please I can I can stitch you up You don't know how to do that You can teach me Please I can't be alone again 우정 로맨스 와 이거 선택할 수 있네 이거 하면은 찐한 키스 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껴안을 것 같다 와 근데 솔직히 나는 우정 어 난 우정 가고 싶어 로맨스 보고싶다고? 너네가 직접 사서 해 죽었어? 안 돼 이거 로맨스 골랐으면 살았나? 뭐야 뭐요 MBTI 테스트였어요? 이게 뭐야 이대로 끝이라고? 하 진짜 뭘탱이가 없네 이게 지금 위쪽이 유능함이고 아래쪽이 무능함 왼쪽이 그 냉정함 오른쪽이 감성적이거든 나는 무능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감성적인 무능함 그냥 우는 착한 바보네 혹시 뒤에 더 있나? 와 엔딩이 6개야 이 입맞춤 표시는 뭐지? 기운나봐 그러면 그냥 딱 한번만 더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플레이 했던 것 정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빨리 들어가 뛰어 시속하게 어?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루트로 가야되잖아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엔딩이 아니더라도 일단 정반대로 플레이를 해보는 걸 목표로 했으니까 저기서 조용히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를 총으로 조져버리자 장남자 이거 키가 뭐였지? 1 개빠르게 닫고 마주치기 야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싫은데 총 있는 걸 들켰어 총 있는 걸 들켰어 그녀는 테드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른 분이 있나요? 다챘쌌 그녀는 테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물어봐 이씨 루특 저도 이것을 떠내야 돼요! 어? 이번엔 손손이 키를 주네요? 선택지가 없어요? 어? 딱히 변하는게 없네? 진행이? 아아아아아악! 아 혹시 몰라서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 바로 쏴버린 애기 안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마지막에 소리가 자꾸 트름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총으로 쏘기 트럭으로 도망치기에서 트럭으로 도망치기 해보겠습니다 안 죽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어어? 미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 똑같네! 야 미아가 그냥 쟤로 변했을 뿐이잖아 쟤도 타이어 맞추겠지 그냥 둘 다 저격수 납쳤네 그냥 봐라 봐라 똑같네 아유 이런 년병 이거 뭐였더라? 나 뭐 선택했지? 아 어떻게 날 치료한거야? 이거 해야되는군요 인정반이 다가야 되는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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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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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나요? 아름다운 아유 아주 기본 수반발 skill almost 그는 테드가 약간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해피엔딩 안나오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엔딩이 얘네 둘이 연인이 되고 무사히 탈출하는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초반부터 지금 호감도 깎이고 시작했어요. 디에고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루트 망한 것 같은데? 야 기왕 2회차 하는 거! 그래도 진 엔딩을 봐야 되지 않겠어? 얘네 또 막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빠이빠이하면 또 찝찝하잖아. 디에고가 만약에 살아남는다고 해도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 엔딩을 한번 가보자 자 개빠르게 그냥 우리가 했던 선택지는 빠르게 넘어가고 안 했던 선택지 우리가 실수해서 좀 안 좋은 선택지를 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잡혀주고 발길질 발길질 영혼의 발길질 이미 준비됐죠? 너나 죽이고 싶지만 이번에 참아줌마 트럭으로 도망치기 여기서 어떻게 날 치료한 거야 라고 하면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긴 어디야부터 물어봅시다 그는 테드를 신뢰합니다 여기에서 혼자 있는 건 싫어가 맞는 거 같애 디에고가 테드의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에서 나오는 선택지는 뭘 고르든 상관이 없을 거 같애 그 엔딩과는 상관이 없는 선택지도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아까 장작을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먹을 거 한번 해봅시다 숙냥 새가 있어 어? 어? 잡아먹을까? Shoot bird? What? 아니 근데 쏘면은 디에고한테 지탄받을 거 같애 그냥 그냥 가자 아 이거 또 궁금하네 저건 I'm back 누가 봐도 쏘면 안 좋을 거 같으니까 Those berries aren't poisonous are they? No Watch Good I know which berries are poisonous You know You know I've been surviving out here just as long as you have You have Yeah of course Sorry 디에고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 호감도가 더 오르네 이 선택지를 아니까 No No My guitar No My guitar Leave it let's go 기타 챙겨버리겠 No Ted What you doing? 내 미래에 남친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냐 가자 점수 땄다 아 아 맞다 이때 구해주면은 그 위험하다고 뜨지 테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거 같애 내가 봤을때 Do you think things will ever go back to how they were? Like Before 음 I don't think it can ever be the same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했다가 좀 안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나? 그냥 그냥 동의하자 Maybe you're right I guess we have to make do with the new normal Yeah With the nocturnals dying out Maybe the new normal won't be so bad Yeah We'll just have people to worry about Well Not if they're like you 디에고는 테드가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Nice Cute 자 둘이 춤춥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옆구리 뚫려 뚫릴지 어떻게 될지 You probably hate me don't you? Maybe I Oh 안 뚫렸어 안 뚫렸어 Ted What's going on? I'm finishing what Mia couldn't But the truck is destroyed No thanks to you two Don't play dumb I already found the car down the hall That's my ticket out of here 살려줬는데도 저러네 No Give me the keys 아 여기서 이제 선택 잘 해야되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혀 모르는 루트에요 Mia는 어떻게 됐어 Mia's not going with you? What happened to her? How thoughtful of you to ask Mia wasn't strong enough to do what had to be done She left because what you forced me to do 아 그럴 줄 알았다 헤어질 줄 알았어 Look you don't understand It's a shitty situation I've lost my home, my friends, everything I had Then don't do the same to us, please I... 어? Go on, just run, run 어머 마음이 열렸다 도망가라고 걱정해줬어 어? 좋아 우리 둘 다 멀쩡해 지금 켜 켜 켜 켜 켜 켜 좋아 좋아 아 근데 미아를 난 좀 보고싶은데 미아 착하잖아 미아가 미아 됐네 아이씨 좋아 탈출! 가지마아 거긴 프로맨스의 길이라고 가지마아 이러는 거 같지 않아요? 오 오 잘 잔다 이제 미아 만나나? 스읍... 과연... 오 그냥 간다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요? 오오 오오! 오오.. I can't believe we actually made it. We're out of Ruddle's side. I don't think we'd ever get this far. So, does this mean are we still going to go our separate ways? I really do like you, Ted. You're sweet and kind and you've made me feel things again and I forgot I wanted to. So you'll come with me to find a community? Or we can just find a house in the middle of nowhere and I can't. I'm sorry. Well, that's that's okay. Just, why? I appreciate that you saved my guitar but that could have gotten you killed. Aang? When I told you about my past, I feel like you didn't understand. It wasn't that I think you're going to abandon me. I just think you're going to get yourself killed. How can I believe in myself if you don't even believe in me? What if I come with you? Just until we find a community. Somewhere that I know you'll be safe and then we can see what happens. Oh! Really? Sure. And it gives you time to teach me how to drive. Oh! So there is something I'm good at. SAAA! Well, come on then. 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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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start by turning the key. Yeah, I figured that part. Okay then. Now push down on the clutch. Uh, which one's that? Huh. I would have thought you figured that one out. Okay, okay. I'll be quiet. SAAA! SAAA! EEEE! EEEE! HAPPY HENDING! YAAA! 와, 나 이대로 진짜 못 보는 줄 알고. 와, 시컵했잖아. 아, 됐다, 됐어. Okay. 그냥 딱 중립에 싹 따뜻한 사람이 됐네? 음. 박수! 스킵 기능이 없어서 참 똑같은 장면을 또 보느라 이게 또 호흡이 좀 느린 편이잖아요, 게임이. 대화 위주기도 하고 그 사이에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한 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느릿느릿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지닐딩까지 잘 도달을 했습니다. 어디 엔딩 루트 좀 볼까? 으음. 으음. 뭐지? 저, 저 꼭지 표시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진득하게 핥아본 노크 터널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장르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브로맨스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스토리 라인이 사람에 대한 감정선이 꽤 깔끔했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지도 않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선택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파급적이지 않았고 생각보다 너무 게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회차를 강요하면서 왜 왜 스캡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좀 고쳐줬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편집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이 봐주신 생방송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노크 터널스였습니다. 나오고 와 정료